너튜버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컨텐츠 불금의 뭐하니 요즘 뭐가 재밌어? 요즘 애들은 뭐 보니? 물어보기도 입아픈 당신을 위해 준비한 전국민 시청 목록 공유 프로젝트 불금의 뭐하니 왕밤빵처럼 알차고 홍합탕처럼 시원한 불금을 만들어주는 금요일의 훈담입니다 고정 게스트가 된 지 한 달 만에 초고속 승진 단독 게스트가 된 너튜버 천재 이승국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아이고 이럴 때 롱타임노스 정말 롱타임노스이네요 아이고 근데 저는 승국씨 많이 봤어요 어디서요? 올... 아 맞아요 우리 가족분이셔죠 또 아이고 기본 채널의 힘이 그렇게 또 임팩트가 있어갖고 아이고 거기서 진짜 인터뷰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이고 엄청 똘똘하시 그렇게 또 제 재능을 들켜버렸다면 뭐 불쑥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네 재능은 안 숨겨지더라고요 네 그럼요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단독으로 독대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요즘 뭐 또 워낙 또 기승을 부리니까 제 주변에 그냥 다 걸려서 난리죠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막 너무 어렵게 한 초대석도 막 이렇게 무산이 되고 어제도 녹화하는데 또 한 분이 또 그러셔서 근데 원래 오늘도 예정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살짝 그래서 네 소식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운만 한 번 없으면은 또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들 정말 예민해지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스크 열심히 쓰고 네 이렇게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보내보도록 하죠 네 네 청윤경씨가 헐 순국씨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아유 걱정까지 저는 뭘 걱정되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나오니까 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2033님이 네 이승국씨 단독 게스트인데도 텐션 완전 업인데요 화장언니랑 케미 최고예요 어머나 시작한지 우리 3분 됐는데 벌써 그걸 느끼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웃냐면 내가 그랬어 우리가 2인권 아나운서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랬고 승국씨가 같이 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좀 약간 티네이저 프로그램같이 반방송 프로그램같이 뭔가 되게 텐션이 높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읽으실 때도 막 그런 톤으로 읽으시니까 너무 귀엽네요 아유 제가 또 이런 바이브를 소유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은 마인드센터에 약간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또 인권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을 떠나시게 된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우리 코너는 3명이서 왁자지껄 떠드는 매력이 있는 재밌는 프로 같다 생각했는데 인권 아나운서 떠나시고 오늘 게스트 분들 갑자기 안 온다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두 사람 몫에 수다를 떨어야겠다 말을 두 배로 빨리하고 두 배로 많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근데 우리 승국씨 혼잔데도 꽉 차네요 아 그래요? 모든 것이 꽉 차네요 아 그 꽉 차면 제가 비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꽉 차네요 네 아이고 아 이명신씨가 네 3주 만에 가서 그런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지니어스 승국씨 어서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해 네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랐었어요 아 왠지 알아요? 어 왠지 우리 이전에 봤을 때는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하하하 마스크를 올리고 눈만 보이니까 어? 진짜 잘생긴 거 아니야? 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올댕에서 맨날 얼굴 보는데 우리 승국씨가 정말 잘생겼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모습 보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라로 오시면 돼요 어 확 네 저기 비클로즈업으로 잡아주세요 아니 근데 되게 인기가 많겠네요 저요? 여성분들에게 아이 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너무 말 섞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면은 야 친해지고 싶다 말하면은 아 좀 깃발리는데 이런 스타일이라 꼭 그렇게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쭉 보면서 네 나름 또 분석한 데이터를 여러분 우리 승국씨 없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염명진님이 저희 아이가 승국씨 열혈 팬이에요 승국씨 너트를 보고 완전 천재라고 극찬하던데 콘텐츠 소재는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소재 저는 가끔 이거 여쭤보신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의 너튜브의 철학 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요 저는 굳이 영상을 만들 뿐이에요 저는 영상이 영화 얘기도 많이 하지만 혼자 썰 푸는 거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거 들려드리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일은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잖아요 친구한테 웃겼던 일 나 일하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생기잖아요 친구들이랑 술자리 하다 그 얘기하면 친구 다섯 명이 듣고 웃는단 말이에요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걸 굳이 영상으로 만들면 다섯 명이 들을 걸 오천 명, 오만 명, 오십만 명이 듣고 웃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고 한 번 웃고 지나갈 거 굳이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소재를 좀 찾고 있기는 해요 아까 혼자 그냥 편안하게 썰 푸는 거를 굳이 영상으로 만든 게 우리 승국씨의 콘텐츠야 그렇죠 메인 콘텐츠 중에 하나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 수는 있더라고요 효율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저는 땡겨요 그렇죠? 빨리 가죠 그런 건 밤에 잘 때 그냥 화면 안 보고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또 밤에 잠 안 올 때 또 asmr이네 그럼요 틀어봐야 제 얼굴만 계속 나오지 라디오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도 불금의 뭐하니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이 즐겁게 보신 재밌는 콘텐츠나 맛있게 먹은 음식 데이트 장소 요즘 핫한 아이템 혹은 최신 유행어까지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체파타 홈페이지 불금의 뭐하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아니면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인을 소개되실 경우에는 백상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우 그냥 깔끔하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청취자 유지혜님이 보내주셨어요 바로 며칠 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상자였던 윤여정 배우님도 시상자로 참석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영화 쪽에는 문외 아니라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님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기 전까지 이런 시상식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다 몇 해 전부터 이 시상식을 지켜보았고 올해도 시상식을 보기 전에 무슨 작품이 유력한 후보인지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영화 몇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 봉준호 감독님이 극찬을 했다는 드라이브 마이 칼을 봤는데 솔직히 저처럼 좀 대중적인 영화만 보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살짝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천재 이승국 씨에게 꼭 묻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봉준호 감독님부터 이동진 평론가님 그리고 수많은 해외 시상식에 주목하는 이 작품 왜 극찬받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사연 주신 유지혜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이런 사연은 처음 받아보는데 정말 온몸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굉장히 떠들썩하고 평론가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고 그래도 내가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추천하고 감동이게 봤다 했는데 난 별로 울림이 없어 심지어 지루해 끝까지 못 가겠어 사실 졸았어 어머 그런데 왜 그럴까 내가 좀 많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심금을 울렸다는 거야 무슨 뇌리에 박힌다는 거야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 얘기지만 프랑스 영화는 난해하다 있었죠 수상작은 무조건 지루하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또 기자분들이나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기억에 남는 영화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영화를 또 슬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사람십니까 최근에 어떤 드라이브 마이카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난 안 안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승욱 씨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그야말로 우리가 왜 난해한 추상화 아니면 저거 뭐 아이가 그린 거야 이런 것도 쭉 큐레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와닿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욱 씨가 잘 해 주실 것 같아요 중책을 맡고 있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떤 작품들을 봤을 때 내가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인가라고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보내주신 유지혜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감가요 아니 근데 우리 이승욱 씨도 이러한 지점이 있죠 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저는 심지어 어떤 배우분들 인터뷰들 봤는데 배우님들도 그러시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배우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거장감독님 영화를 보고 나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영화 해석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독님 개인의 예술 세계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또 거기서 용기 있게 나 모르겠어 별른데 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부순 임금님처럼 다 역시 미장센이 달라 생각하게 만드네 역시 이 사람만의 또 특이한 색감이 또 이번에도 살아있던데 이런 말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척 같은 거 우리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근데 우리 이승국 씨도 그렇다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자 그럼 일단 이 막 봉주도 감독님도 그렇고 또 이동진 평론가님도 그렇고 수많은 해외시상식에서 주목하는 이 작품 근데 유지은 님은 이게 뭐야 하는 이 작품 드라이브 마이카 어떤 작품인지 알아볼게요 일단 말씀해 주신 작품 외적인 칭찬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감독님이 아사코라는 전작으로 이미 좀 해외에서도 또 영화인분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감독이셨어요 봉준호 감독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목하고 있는 감독으로 뽑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분인데 이번 작품을 말씀하신 대로 봉준호 감독님 이동진 평론가님 많은 칭찬을 하고 계시고요 2021년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지금 4개 부분 후보에 올라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당장 열리죠 그런데 이 작품이 아마 이 이름에는 많은 분들이 반응하실 것 같은데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원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화는 조금 단 잘 모르겠어 하시면서도 내용 자체는 익숙하게 느끼실 독자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봉준호 감독님이 일단 이 영화를 보고서 거장의 영역을 증명한 영화다 전혀 몰랐던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준다 라면서 이 섬세함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참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맞아요 거장의 영역을 증명한 작품이다 어쩌면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봉준호 감독님도 나와서 검색해 보신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마이크와 해석 그런데 거장의 영역을 증명한 작품이다 그럼 바로 그렇더라고가 나오면 참 좋은데 나는 어디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준다 무엇이? 그래서 일단 이런 편들이 있었고 드라이브 마이크와 해석은 이렇게 접근하셔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작품은 일본 감독님이 만든 일본 원작 소설의 일본 영화예요 그런데 한국 배우가 3명이나 등장하거든요 박유림, 진대연, 안휘태 배우님이 나오는데 이 세 분이 이 영화로 장편 영화 데뷔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 인지도가 대단히 알려지기 전인데 이 영화에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영화라면서 라는 접근도 괜찮고요 일본 영화로 데뷔를 해서 주목받은 한국 배우들이 있다면서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접근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은 그래서 조금 더 이건 외적인 거였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은 가후쿠고요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연극 연출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내는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는 둘 다 공연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이 가후쿠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내가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를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후쿠는 이걸로 아내와 대화를 안 하기로 결정해요 모른 척 하기로 해요 이건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 모른 척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봐야 되나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죽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었냐 묻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주인공 가후쿠가 히로시마의 한 연극제에 초청돼서 작품을 연출하러 다른 도시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여러 사정이 생겨서 자기를 운전해 주는 드라이버 미사키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같이 운전을 하면서 최소 1시간 2시간씩 하루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 가후쿠라는 사람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연출자로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연극의 대사를 녹음해서 항상 들으면서 다녀요 그런데 이 녹음을 죽은 자기 아내가 항상 해줬거든요 차를 타면 미사키와 가후쿠는 죽은 아내의 목소리로 들리는 연극 대사를 하루 종일 들으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목소리는 무엇이며 왜 이 사람은 계속 듣고 있으며 이 연극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는 가정을 로맨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꽉 막힌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마음을 회복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 미사키는 이 대사를 계속 듣는데 이 대사의 주인공 대사의 목소리가 와이프였다는 건 알아요? 그것도 처음에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너무 듣고 다니고 맨날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대화의 물고가 터지겠죠 이런 과정을 천천히 천천히 보여주는 영화가 드라이브 마이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와닿네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냥 차에서 좋든 싫든 두 시간 정도 매일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그냥 운전하는 드라이버니까 이 연출자의 차를 거기서 이렇게 점점점점 마음이 열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공간이 장치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제일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러닝타임이 179분이요 2시간 59분이요 영화가 진짜 길거든요 도중에 인터미션 없고요? 인터미션이 없어요 그냥 풀로 3시간을 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미리 갔다 와야지 미리 갔다 와죠 영화제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사실 졸거나 지루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꽁꽁 숨겨놨던 사람의 마음 외도한 아내가 있었는데 당신 왜 그래서 묻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은 2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거는 짧게 얘기하면 뭔지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감정의 변화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라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장치만으로도 어떤 거장 감독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떤 큰 변화가 없잖아요 차 안에서 계속 그 대사를 같이 들으면서 한 사람 운전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세세하게 마음이 열리듯 점점 다칠 수도 있죠 다치듯 그런 거가 참 그러면 여기서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자동차를 3시간 동안 탄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 요소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앞으로 30초만 중간 얘기해드릴 테니까 스포일러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30초만 귀막으세요 네, MBC나 KBS 빨리 말할게요 3시간 동안 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후쿠가 외도하는 아내의 장면을 목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상? 회상도 나오는 거? 회상도 나오는데 외도하는 상대방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연극제 다른 도시까지 가서 연극을 연출하러 갔는데 거기 오디션장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 이래야 좀 영화지 그런데 가후쿠가 이 사람을 뽑아요 오, 나 같아도 뽑아요 왜요? 그 마음은? 뭔가 좀 알고 싶잖아. 가까이서 그렇죠. 가후쿠도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뭐였을까? 왜 그래? 아내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가후쿠라는 사람의 상처와 이거를 다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러 얘기가 등장하고요 이걸 다 다루다 보니 3시간이 가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천주 이승국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기 전에 진짜 싫어했어요 사실 아, 3시간짜리 영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봤는데 아, 빠져드는구나 분명히 잔잔하거든요 다 보고 나면 저는 그랬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3시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아, 그렇겠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막 평론가님들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해설가와 함께 이 얘기를 들으면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보면서 박수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역할을 오늘 이승국 씨가 해 주시네요 나 오늘 금요일 당장 가서 이거구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천해요 괜찮았어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아니, 사실 아무리 그래도 해외 시상식에서 주목하고 이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기 세 분이 다 나오신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맞아요, 우리 한국 배우분들 참석하신다죠 참석한대요 근데 왜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그냥 한국 간판만 봐도 그 영화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막 극 중에서 한국 사람이라는데 한국말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도 다 근데 이렇게 일본 영화에 한국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이렇게 관심은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세 분이 또 연기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이 중에 한 분은 한국인으로 가셔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대사를 다 하시고요 한 분은 말을 못하는 분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몸으로만 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 이분의 연기를 보고 다른 한국 감독님들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대사하는 것도 들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다, 드라이브 마이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세하 씨가 흔히 예술 영화라고 말하는 작품을 보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감독의 연출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거요 승국님은 연출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장면, 그림이 멋있으면 연출이 좋은 걸까요? 아, 이 대답 이 얘기는 또 4부에서 해볼게요 저는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에 관련된 질문인 줄 알고 자, 그래요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자, 비투비의 무비 듣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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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야이야 나 와저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아 워낙 화정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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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룬아 최고 파워타임 최고 너튜버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강취 컨텐츠 불금의 모아니 6035님이 와 머리감 장난 아니에요 순국님이 뭔가 비밀스럽게 말해서 그런가 뭔가 조곤조곤 이 목소리나 이런 내용이 귀에 팍팍 와서 나름의 완급 조절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통했나 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막 당장 가서 보고 싶고 사실 불금의 모아니 이 코너를 만들게 된 게 사실 금요일이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못했던 일도 좀 하고 싶고 아니면 집안 청소라도 이게 좀 계획이 있고 이런 요일이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아까 이제 3부 마지막에 했던 질문 김세화 씨가 흔히 예술 영화라고 하면 참 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 그리고 연출이 멋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뭐야? 뭐 단순히 멀리서 막 뭐 진짜 볼 수 없는 막 그런 막 경이로운 장면을 찍었다든가 그런 곳인가? 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출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기준은 저는 다 다르지만 내 마음을 움직였으면 그건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그거를 백사람이 봐서 백사람이 똑같이 연출이 좋다라고 말했으면 그거는 명시상부 좋은 연출인 거고요 딴 사람은 그 장면이 왜 좋아? 하지만 나에게 좋았다면 어쨌든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은 감독님과 작가님, 배우님들 모두가 머리를 골싸면서 만든 1초 1초가 모인 거잖아요 그중에 1초가 나에게 와닿았다면 나에겐 그건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 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관 가도 한 미술관에 가서 두세 시간을 다 돌아봐도 기억에 남는 그림이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사실은 그 하나, 두 개 못 찾고 전시가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술 영화도 이 안에서 영화인들끼리의 기준을 놓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높게 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전시관 가서 미술관 가서 보는 느낌으로 아, 이런 영화가 있었네 나에겐 안 와닿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나에게 맞는 영화를 보기만 해도 우리에겐 볼 영화가 너무 많아요 보다 보다 보면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 예전에 이해 안 됐던 게 어느새 이해가 되네 하는 순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로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네요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뭐 나는 별론데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승국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보다 보니까 아, 예전에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아, 그 뜻이 이거였네 오, 이제 나한테 좋아 보이네 뭐 이런 게 있고 야, 예전에 무조건 내가 이게 참 대단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보면 나는 별로였어 뭐 이렇게 맞아요 나의 기준은 나의 취향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결국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문화적 허세 얘기를 좀 했어요 아, 광고 나가는 건 살짝 얘기했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 김 우리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도 김세화 님이 예술 영화 관련된 질문 문자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유지혜 님이 주셨었나 유지혜 님이 사연 보내시면서 얘기하셨죠 도대체 뭐 평론가들이 극찬한데 나는 안 하다 뭐 이런 것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항상 추천해달라 뭐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나 뭐 인상 깊었던 책 추천해달라 이러면 굉장히 쉬운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걸 이렇게 좀 괜히 그러고 싶어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사실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뭐 자주 듣는 노래 이것도 뭐 절대 뭐 진짜 늘 만만하게 듣는 막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좀 이렇게 맞아요 타이틀곡에서도 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곡 막 일부러 1970년대 유럽 지휘백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세 번째 앨범의 두 번째 타이틀곡 굉장히 괜찮거든 이러고 집에 가서는 차트 탑백 듣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런 문화적 화세가 사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있고 맞아요 뭐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거 난 별론데 이런 것도 사실 또 다른 문화적 화세다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쿨병 홍대병 이런 거거든요 그게 난 잘 모르겠던데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다 좀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가식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목소리가 모여서 문화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3412님이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이인권 아나운서가 반지의 제왕 제일 좋아하면서 속이 튕기다가 가서 여자 앞에서는 비포 설라이즈를 했다고 했다는 에피소드 이런 거 다 있죠 우리 있죠 있죠 저도 반지의 제왕 다크나이트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누가 승국님의 인생 영화 뭐예요 하면은 인생 영화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걸 먼저 말하고 그리고 반지의 제왕 다크나이트도 좋아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마 김경수씨가 승국씨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완전 푹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원래 스포 안 듣는 편인데 언어 마술사 승국씨한테 넘어가서 다 듣고 말았네요 아유 살짝만 했잖아요 살짝만 이거는 총 3시간이잖아요 1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말한 거는 나머지 2시간 볼 거 많아요 걱정 마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봄 개편에 코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단장을 하거든요 아유 근데 우리 이순국씨라는 보물을 찾은 것 같아서 어머나 보물식이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좀 어색해서 원래 우리가 2명 정도만 있어도 얼마나 막 노래 나갈 때 맞아 맞아 야! 그렇죠 그렇죠 왁자식걸한데 친해지려고 하는데 아우 방송적으로 너무 좋네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승국씨를 잘 몰랐다가 네 내 의지랑 상하없이 자꾸 올땡이 나오고 처음 무조건 키문 퀴즈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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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오우 저도 빠져들면서 되게 영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너무 잘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딜가서 가끔 그렇게 말을 해요 저의 매력은 보다 보면 갑자기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처음 봤을 때 잘 모르거든요 없으면 생겼네요 근데 연애는 잘 못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거 할 말 있습니다 뭐요? 아 기자님 성함 까먹었네 전에 우리 그 연애 얘기 살짝 했었잖아요 연애 못하게 생겼다 그런 것 같아요 했잖아요 그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 정말? 누가 저한테 기사를 딱 보내고 야 니 기사 뭐처럼 났길래 봤더니 이거 뭐냐 했는데 어 뭐래요? 기자님 우리 최파타 듣다가 우리 연애 얘기한 거를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국 연애 별로 못해봤다 그렇게 생겼다고 최하정 DJ가 답했다면서 이거 최파타 이승국 연애 늦게 시작 많이 하진 못했다 아니 왜냐하면 무섭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보면 저렇게 완벽하고 아 참 야무지고 뭐 이제 그 소개팅 나갔을 때 말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연애가 오래 못 가더라고 아 아이 좀 이렇게 좀 있어야지 다 잘하면 안 되지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치 그치 그리고 승국 씨 같은 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또 마음 표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쓴맥이에요 그렇죠 저는 표현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연애 시장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그게 뭐가 표현하는 거야 싶기도 하고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대충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난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키가 안 나지 딴 데서도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닌데 그 사람 이런 오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연애는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네요 이 정민 씨가 와 이 감독님 전작도 찾아보고 싶게 하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류수키 감독의 다른 작품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사코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분은 데뷔 이후로 영화계 쪽에서는 계속 이름이 오르락내락락 하신 분들이라서 분이라서 이번 기회 정말 정주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싫든 좋든 왜 그거를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 보면서 와 와 내 마음에 들었다 내 취향이다 그러면 이제 아사코도 보게 되고 맞아요 심지어 이제 다시 원작 소설도 원작 다 보고요 그렇죠 하르기꽃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 창작자의 색깔 자체를 감상하게 되거든요 여러 작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테마를 좋아하네 이렇게 영상을 푸는 걸 좋아하는 애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 예술 영화는 이런 맛인가? 라는 게 조금은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좋아요 이제 우리가 예술 영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이런 걸 보면서 뭘 먹으면 좋을까? 어울릴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김현철 씨 드라이브 듣고 드라이브 마이카?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먹으면 좋을까? 와인? 싫어 오징어? 뭘지?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네 자 이승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금소연 씨가 드라이브 마이카 보면서 파스타 먹는 건 어때요? 뭔가 제목도 그렇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김치찌개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 드라이브 마이카를 못 보신 분인 것 같다 금소연 씨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뭐가 너무 땡겨 그 영화에서 나온 거라든지 주인공이 해먹는 거 그러면 진짜 스톱 눌러놓고 막 이렇게 요리해갖고 오거나 막 그 사이에 배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영화는 아무것도 안 땡기는 영화가 있어 그런 영화도 있어요 감성적으로 근데 드라이브 마이카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음식보다 차라리 먹으면 정말 주인공이 중간중간 마시는 뭐 위스키 와인 요정도 왜냐하면 심적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게 땡기면 땡겼지 파스타 먹는 장면은 의외로 지금 생각났다 중간에 한식 먹는 장면이 나와요 한국 배우분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니까 이 주인공이 이 한인 캐리터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 영화 보면서 한식이 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구나 오히려 그래서 파스타보단 김치찌개가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승봉 씨는 드라이브 마이카 보면서 어떤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음악에 나가면서 또 DJ 누나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거를 음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강추드립니다 졸음껌 사세요 졸음껌 쫙쫙 씹으면서 왜냐하면 지루하구나 왜냐하면 보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취향이 확 갈리고 보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저희 광고 나갈 때 작가님이 문 열고서 저 이거 봤는데 3시간 너무 길었어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이건 취향이 갈리기 때문에 지루하구나 오늘 얘기를 듣고서 지루하더라도 봐야겠다라는 어떤 미션 의식을 가지셨다면 졸음껌 사놓고 보다가 이거 뭐야 씹을 때 입에 넣고 씹으면서 그래도 3시간 버텨보겠어 도전해보세요 확 와닿는다 졸음껌 좋고요 그럼 저는 추천 환기 도중에 일어나서 창문 여는 거 한번 추천합니다 이산화탄소 많으시면 졸리거든요 환기 와 환기 294 하나님이 졸지 말라고 반건조 오징어 어때요? 좋지 좋죠 그렇지 이런 게 들어가야 조금 차라리 이런 게 낮지만 하지만 그 294 하나님이 3시간이기 때문에 반건조 오징어 3시간 씹으면 입에서 대단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시고 이 다음 외출이 없으셔야 돼요 네 김은정 씨가 최파타 격이 살짝 올라가네요 드라이버 마이카는 약간 기내식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오 기내식 그야말로 제가 기내식 늘 갖고 다니거든요 물론 엄격히 말하면 차내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차내식 비행기 기내식 나의 자동차 차내식 기내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느낌 좀 내니까 괜찮네 그런데 요즘 기내식에 한계가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 요즘 비행기에서 갖가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기내식 하면 견과류나 살짝 사탕 아니면 과자 정도인데 우리는 뭐 기내식에서 뭐 밥도 먹고 그럼요 짬뽕도 먹고 그럼요 식자가 음식 식전에 뭐 먹는데 그럼요 그런데 우리 승욱 씨는 차 안에 기내식 같은 거 안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쟁여두고 다니진 않아요 다니다가 땡기는 날 사서 먹기는 하는데 차는 없구나 물뿐이 없어 물도 없어 물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날 차 탈 때 땡기는 걸 갖고 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차에서 음악 듣고 라디오 듣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뭐 아주 그 트래픽을 못 견뎌 못 만나봤나 봐요 아 맞아요 가끔 주말에 길 막히고 이럴 때 기내식 있어야 돼 공황화 공황화 아니 물도 없고 씹을 것도 없고 달콤한 것도 없고 이러면 당 떨어져요 추출 만약에 기내식 한다면 원픽 딱 뽑으면 뭐 있어요 원픽 저는 견과류가 좋아요 견과류? 왜냐하면 그래도 초콜릿 같은 건 너무 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픽을 해요 견과류 넣고 옆에 초콜릿 넣고 두유 같은 거 좀 있고 우문이었다 우문이었어요 그렇지 뭐 지금 원픽이야 자 광고 듣고요 4100님이 예술 영화로 시작해서 기내식으로 끝나는 오늘 방송 잡탕수다 갖고 너무 웃기네요 이게 최파트 아이덴티티에요 그럼요 미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진지한 얘기만 계속해 뭘 기내식도 안 갖고 다닌다면서 아 그러네 그게 또 누나에게 굉장히 진지한 얘기였다는 걸 지금 알았네 아 내가 이걸 몰랐네 사과드립니다 무리를 입혔습니다 네 우리 이승국씨 오늘 이렇게 혼자서 나오셔가지고 스튜디오를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꽉 채워주셨는데 다음주도 혼자 뭐 괜찮죠 다음주도 뭐 이게 정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열심히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천재 이승국씨와 유튜버 천재 이승국씨와 함께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주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반자카파의 어반자카파의 뷰티풀데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즐거운 비군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